헉은 무엇하러 애써서 말을 꾸미려 드나 있는대로 말을 할게지 왜 제 감정을 속이려 드나 무엇이 무서워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네 그 꾸미는 거 다 벗어버리고 빨가벗은 알몸으로 살라고 영옥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허영의 목을 꼭꼭 졸라매는 것 같았다. 삼십여 년 살아오던 생활이 온통으로 사계가 물러나 버리는 것 같았다. 허영이 제가 생각하여도 제 말이나 행동이나 언제나 조금씩은 꾸미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마음에 느껴지지도 아니하는 시를 짓는 데서 생긴 습관일지도 모른다고 허영은 생각해 본다. 말이 되게 하기를 위하여서 속에도 없는 말을 꾸며 대는 것은 허영에게는 인제는 습성이 되고 말았다. 허영은 영옥을 대할 때마다 가장 분명하게 이것을 느낀다. 영옥이가 아무 꺼리낌도 없이 제 속에 있는 대로 똑바로 말하는 것을 보면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 부끄러웠으나 그래도 저는 여간에서는 영옥의 모양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는 여전히 속에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말을 지어서 하는 것이었다. 또 영옥이 말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이렇게 지어서 꾸며서 하는 것이 대단히 편리하고 효과가 많은 것 같았다. 그래서 말과 생각과는 같이 아니할 것으로 허영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경우에도 허영은 제 속에 있는 생각대로 말하자면 나는 자네 누이를 사랑은 하네. 그러나 존경은 아니하네. 이렇게 대답해야 오를 것이지만은 그 어디 그렇게 말하는 법이야 있나 하는 생각이 허영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암 내가 순옥이를 믿고 존경하고 말고 이렇게 대답한다든지 또는 이 사람 무슨 소리라고 그런 소리를 하나 하고 뽐내는 것이 더욱 편리할 뿐더러 또 당장의 곤경을 면할 것도 같았다. 그러나 허영은 영옥이가 제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서 또 한 방망이가 모질게 제 정수에 떨어질 것이 두려웠다. 이래서 허영은 영옥의 말에 대답은 못하고 머뭇하고 있는 것이다. 아 괴로운 일이여. 그러나 마침내 허영은 결심하였다. 눈 꽉 감고 버티자는 예정으로 암 내가 믿고 순옥의 인격을 존경하고 말고 대관절 자네 그런 말은 왜 묻나 하고 뽐내어 보았다. 응 자네가 순옥을 사랑한다는 말은 믿네. 아무런 젊은 여자라도 또 순옥이만큼 난 여자면 자네가 사랑할 터이니까 말일세. 그렇지만은 자네가 순옥을 믿는다 존경한다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것은 자네가 내 인격을 너무 무시하는 말일세. 자네 어느 인격을 무시한단 말인가. 어느 인격이라니. 아니 자네 정말 속에 있는 인격하고 또 자네가 그때그때 임시로 지어놓는 인격하고 말일세. 그건 다 무슨 말인가. 하고 허영은 어리둥절한다. 못 알아듣겠나 내 말을. 하는 영옥의 눈에 잠깐 멸시하는 빛이 뜬다. 아무려나 나는 내 안의 석순옥을 믿고 또 존경하네. 하고 허영은 예정한 코스로 달아나므로 이 기막힌 드라마에서 벗어나려 한다. 글쎄 자네의 그 대답에 나는 만족하겠냐만은 자네가 만족하기 어려운 것 같으이.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아니 자네 속에 있는 인격이 말이야. 자네의 양심이라는 것이 항의를 한다면 자네가 괴로울 것 아니냐 말이야. 아니 내 말은 철두철미 양심적일세. 나는 이중인격자도 아니오 속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란 것을 자네도 잘 알아두게. 하는 허영의 어조와 얼굴에는 분개한 빛조차 떠오른다. 허영은 속에서 자존심이 불어오름을 깨닫는다. 더구나 아내의 돈 삼천원을 받아서 집을 찾아놓은 남편으로서는 이만한 의신을 유죄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필요까지도 느껴서 허영은 제가 바라는 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까지도 느낀다. 정말인가 정말 자네 말대로 양심적으로 내 누이를 믿고 또 존경하나. 암 그렇지. 무슨 맹세라도 하겠네. 맹세는 할 것 없고 아무려나 고마워. 무엇이 고맙단 말인가. 하고 허영은 제가 이번에 취한 정책이 성공한 것을 은근히 탐복한다. 역시 인생 생활에는 참보다는 거짓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자네가 적어도 이중인격을 가지는 것과 속과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는 생각만은 아직도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이 고맙단 말일세. 무엇이? 지금 뭐라고 했나? 하고 허영의 얼굴에는 격련이 일어난다. 못 알아듣겠나? 그럼 그만 두게. 그건 모욕일세 그려. 자네가 나를 모욕을 하네 그려. 하고 허영은 두 주먹을 불끈 진다. 모욕으로 아나? 내 말을 모욕으로 아나? 나는 자네를 누이의 남편으로 보기 때문에 처남 매부도 형제라고 믿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말을 해본 것일세. 자네의 그 거짓 껍데기를 벗겨볼 양으로 자네의 진면목을 발로 시켜볼 양으로 자네 내 가정에서 불행의 뿌리를 빼어버려 볼 양으로 내 누이는 마음이 예골시라 자네하고 이혼을 하라고 권해도 자네를 버리지는 않고 제 힘껏 자네 아내 노릇을 해볼라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자네 거짓 껍데기를 벗겨서 내 누이의 일생을 좀 건너기 쉽게 해볼까 하고 그런 건데 자네가 모욕으로 들으면 난 더 말 안 하겠네. 난 가네. 하고 영옥은 분연히 일어선다.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건넌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하고 있던 순옥은 난 가네 하는 영옥의 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리는 것을 보고 문소리가 나면 나가리라 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소리가 안이 나는 것을 보고는 하해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영옥이가 일어설 때까지도 버티고 앉았던 허영은 영옥이가 모자를 들고 나가려고 문에 손을 대일 때야 이리 좀 앉게 하고 일어나서 영옥의 팔을 잡았다. 영옥은 고집도 아니하고 도로 앉았다. 내가 모두 잘못일세 하고 허영이가 고개를 숙였다. 무엇이 말인가 하고 영옥은 냉연한 태도를 취한다. 자네 말이 절절히 오라. 내가 모두 거짓일세. 자네가 내 속을 들여다보는 줄을 알면서도 또 한바탕 거짓을 꾸민 거야. 작년에도 자네가 바로 이 방에서 날더러 거짓과 탐욕과 교만을 버리라고 하였지만은 오늘이야 내가 그 말을 깨달았네. 내가 탐욕으로 집을 망하고 또 거짓으로 가정과 몸을 망치려던 것을 이제는 분명히 깨달았네. 또 여태껏 내가 뻔히 자네 말이 옳고 내가 굴해야 할 줄을 알면서도 처남 앞에 굴하는 게 싫어서 그게 교만 아닌가. 자네 말대로 내가 내 진면목을 인제야 본 것 같으이. 허영의 이 말에 영옥은 하도 기뻐서 눈물이 흘렀다. 참 허영을 본 것이다. 자네 낙루하나? 자네 낙루하나? 여보게 자네 나를 위해서 낙루하나? 하고 허영은 걷잡을 새 없이 느껴 운다. 아 자네가 낙래를 하네 그려 나를 위해서 이 못나고 거짓된 매부 허영을 위해서 후 여보게 여보게 아 우우우 허영의 울음소리는 안방에까지도 들렸다. 내 남편이 울지 않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서 순옥을 보다가 순옥의 눈에도 눈물이 있는 것을 보고 너도 우는구나. 왜 무슨 일이 생겼니? 하고 어리둥절한다. 아니요. 그럼 왜들 울어? 오라범도 울겠죠. 왜? 아이고 하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진다. 아마 이제부터는 잘 살아보자고 우는 게죠. 그랬으믄야 작히나 좋겠니? 하는 시어머니도 사돈 손님에게 말이 아니 들리게 하노라고 어성을 낮춘다. 그래도 내가 건너가 보렴구나. 네. 하고 순옥이가 눈물을 씻으면서 건넌방 문을 열었을 때는 영옥과 허영은 손을 마주잡고 있었다. 점심들 어떻게 하셔요? 순옥은 두 사람의 얼굴을 슬쩍 보고 나서 이런 말을 하였다. 자네도 점심 먹게 하고 허영이가 유쾌하게 말한다. 어느새 아직 이르긴 하지만은 오빠 국수장국 끓여드려요? 음 참 그게 좋겠네 하며 허영은 인제는 청열이도 못 시켜올 신세인 것을 생각하고 프리중 아니 그럴 것도 없다 하고 영옥은 순옥을 슬쩍 보고 다음에는 허영에게로 눈을 돌리며 오늘 저녁을 먹세 너도 가고 그리고 창경원 밤 사쿠라 구경이나 하고 내가 한턱 내지 하고는 또 순옥을 본다. 순옥도 전체의 공기가 매우 명랑한 것을 보고 상글에 웃는다. 안 선생하고 박인원 씨나 하고 어떤가 괜찮지? 정거장 식당이든지 호텔에서든지 영옥은 이렇게 보첨하면서 허영과 순옥의 눈치를 본다. 글쎄 저녁은 저녁이고요 점심은 잡수셔야죠. 하며 순옥은 허영을 본다. 아니야 내가 매부 보고 무슨 의논도 좀 해야 하고 안 선생한테를 다녀와야 할 테야 아마 점심은 다른 데서 먹을 것 같다. 영옥은 특별히 매부라는 말을 쓴다. 이 말에 순옥은 영옥의 계획을 다 짐작하고 그럼 당신 잡수실라오? 하고 순옥은 허영을 본다. 때야 아무거나 순옥은 나가버린다. 순옥이가 안방문을 여닫는 소리를 듣고 영옥은 허영에게 말을 한다. 자네 암박사 언제 찾아뵈었나? 암박사? 허영은 또 공경을 당한다. 그새 못 뵈었는데 그새라니 한 1년 못 찾아뵈었어. 그럼 혼인 후에 한 번도 안 갔네 그려? 그만 그렇게 되었어. 이럭저럭. 그저 바빠서. 또 거짓말. 허기야 성의가 없어서 그렇지. 순옥인 몇 번 찾아뵈었겠지? 암박사를? 글쎄 모르긴 모르겠네만은 아마 못 갔을걸? 왜? 그저 당가살림이니깐 어디 떠날 사이가 있나? 쯧쯧쯧쯧. 허기야 다 성의가 없어서 그렇지. 쯧쯧쯧쯧. 똑바로 말하면 내가 암박사를 찾기가 싫었어. 순옥이가 가는 것도 싫었고. 사실이야. 그게지. 응. 내가 자네 입에서 그 말을 들으려고 그런 것일세. 지금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나? 지금도 암박사가 싫은가? 순옥이가 암박사를 생각하는 것도 싫고? 그게 다 내 잘못이지. 아니 그렇게 말 말고 솔직하게 말일세. 허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 자네가 암박사에게 대한 감정을 고칠 수 없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역시 내가 잘못 생각이야. 암박사나 순옥을 불신임하는 생각이고. 암 그렇지. 하고 허영은 눈을 감았다 떴다 하더니 그런데 그 말은 왜 묻나? 하고 영옥을 향하여 싱겁게 웃는다. 글쎄 순옥이가 순옥이가 의사 시험을 치를 의사가 있다는데 아마 생활의 방편을 위해서 그러겠지. 금년이라도 치르고 싶다는데 말이야. 그러니 의사 시험을 치르려면 의사 공부를 해야 아니 하느냐 말이야. 물론 자네하고 먼저 의논이 된 줄 아내만은 순옥이가 안 선생 병원 있는 동안 교과서는 한 벌 보았대. 그렇지만은 진단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처방이라든지 말이야. 소위 임상이란 것은 곁에서 보기만 하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여든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순옥이가 시험 끝날 때까지 다시 안 선생 병원회를 댕겼으면 좋을 텐데 그게야 자네 생각대로 할 게 아닌가? 자네 감정이 말이야. 그렇게 순옥이가 안 선생 곁에 있는 것이 불쾌하다면 못하는 일이고 그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다면 다른 병원에라도 가만있자 적어도 다섯 달 동안은 견학을 해야 되겠단 말이야. 또 유력한 의사한테 일일이 설명도 듣고 말할세. 그럼 어디 자네가 마음 놓고 믿고 순옥이를 부탁할 때가 있나 좀 생각해보게. 대학병원 의전병원은 물론 되지도 않으려니와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배울 수도 없고 누가 그렇게 힘을 들여서 시험 준비를 시켜주겠나? 천생 개인 병원일 수밖에는 없고 순옥이는 날마다 나한테서 배울 말을 하대만은 나 같은 애숭이로는 가르쳐줄 힘도 없을 뿐더러 말이야. 또 환자가 있어야 가르치지 않나? 그도 내가 개업이나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은 어떡하면 좋겠나? 어디 말해보게. 자네가 마음 놓고 순옥이를 맡길 병원이 있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영옥은 말을 마치고 모든 것을 다 허영의 재단에 맡긴다는 태도로 벽에 몸을 기댄다. 지금까지의 긴장을 턱 풀어놓았다. 영옥은 허영의 말대로 아는 개업의사를 하나씩 정고를 해본다. 이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안 될까? 하고 허영은 여러의 신문기자 생활에 더구나 하계부 기자로 가정의생난 같은 것 때문에 의사를 아는 사람도 적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대개는 술 친구로는 좋을는지 몰라도 젊은 아내를 믿고 맡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다. 김광인한테 속아 넘어간 허영은 사람을 의심하는 공부를 한 셈이었다. 몇 번을 대풀이로 개업의들을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하고 골라보아도 필경은 허영의 마음은 원하지도 아니하는 안빈에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빈은 안 돼 하고 허영은 또 한 번 개업의사들을 점거해 본다. 역시 그 결과로는 아내를 안심코 맡길 때가 안빈밖에 없었다. 이에 허영은 제가 안빈에게 대한 생각을 재검토해 본다. 저는 안빈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다. 안빈이가 유혹할 사람으로 의심한 것은 아닌 것이었다. 다만 내 것이 다 되었다고 믿었던 순옥이가 돌아섬에 그 이유를 제가 무능력하다는 데에 돌리기 싫은 것과 또 그 분풀이할 대상을 안빈에게 찾은 것 뿐이었다. 순옥이가 안빈을 사모하니까 안빈을 나보다 높이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순옥이가 나를 배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안빈이가 미운 것이다. 하는 것이 허영의 진심이었다. 허영은 이 진심의 생각을 기초로 거기다가 시인적 상상력으로 안빈과 순옥의 관계를 각색을 하여서 이것이 각색이라는 말을 아니하고 마치 마치가 아니라 꼭 사실인 듯이 세상에 말을 해 돌린 것이었다. 또 그러하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그것이 제 손으로 각색한 것임을 이럭저럭 잊어버리고 그것을 사실로 믿게 된 것이다. 거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허영은 사실에다가 조금씩 거짓말을 보태는 원리를 응용하여서 한 번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마다 먼저 각색에 한 점씩 두 점씩 새로운 거짓을 붙여서 각색을 보첨도 하고 수정도 한 것이었다. 그래서는 허영 자신 그 각색을 사실로 여겨서 붕괴도 하고 울기도 한 것이었다. 순옥이와 혼인하는 목적을 달한 뒤에도 허영은 안빈과 순옥의 관계에 관하여 본래 제가 인식한 첫 사실에 돌아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수십 판이나 지난 개정본에 의하여 왔다. 대개 첫 사실 참 사실에 돌아가는 것은 시적 흥미를 손상하기 때문이었고 또 순옥을 볶는데도 개정판이 편리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영옥의 손에 거짓인 껍데기를 잠깐이라도 벗어본 허영의 눈앞에는 안빈과 순옥의 관계에 대한 첫 사실 참 사실이 눈에 띄었다. 그렇게 안빈과 순옥과의 관계를 바로 인식은 하면서도 순옥이가 안빈을 높이 평가하는 이라 사모 하는 이라 하면 허영은 일종의 질투심이 끓어오름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허영에게는 아니었다. 허영의 오늘날 형편으로는 순옥이가 의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유일한 생명선이었다. 허영은 단연히 하고 결심하였다. 그리고 고개를 번쩍 들어서 영옥을 바라보며 아무리 생각해도 순옥이를 안선생께 부탁할 수밖에 없네 하고 씩 웃었다. 그의 10월에 순옥은 의사 면허를 얻었다. 순옥은 그것이 퍼 기뻤다. 다만 어려운 시험에 합격된 것이 기쁜 것만은 아니었다. 이제는 가정의 경제가 기초가 설 희망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허영도 여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다. 참 용하오 하고 순옥의 합격 발표가 있는 날 허영은 미칠 듯이 기뻐하였다. 다 안선생 은혜예요 하고 순옥도 담대하게 남편에게 말하였다. 허영의 낯빛은 잠깐 흐렸으나 곧 맑아서 암 그렇고 말고 우리들이 내일 아침 일찍 안선생을 가서 뵈었고 고맙단 말씀을 여쭙시다 하는 말 까지도 하였다. 순옥을 시험에 합격해 하려고 안비는 물론이 언이와 영옥과 인원도 여간 애를 쓴 것이 아니었다. 영옥은 제 몸을 제공하여서 순옥의 실험용을 삼았다. 심장의 위치는 어디 그 소리를 듣는 법은 어떠하며 간장의 위치는 어디 간장이 부으면 복부의 어느 부분에서 만져지며 모두 이 모양이었다. 순옥은 영옥을 환자로 삼아서 가슴과 등을 타진도 하고 청진도 하고 또 목구멍도 들여다보고 눈도 뒤집어보고 이 모양으로 연습을 하였고 또 영옥은 해부학 교실에서 쓰는 표번들도 얻어다 보여주고 또 해부학 교수들에게 청하여 사체 해부하는 실경도 두 번이나 보게 하여 주었다. 또 인원은 인원대로 제 몸을 순옥에게 제공하여서 못 보일 데가 없이 다 보게 하였다. 감기가 들거나 속이 불편하면 순옥의 진찰을 받았다. 그러고는 순옥은 제 처방을 안빈에게 보여서 인원의 약을 주기도 하였다. 뭘 알겠어? 한 번은 인원은 감기 기침으로 순옥의 진찰을 받을 때 이런 소리를 하고 놀려 먹었다. 어떻게 어색하지? 하고 순옥도 웃었다. 안빈으로 말하면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서 순옥의 지식을 넓히기에 힘을 썼다. 임상의 진단과 처방에는 일일이 설명을 하여주어서 순옥으로 하여금 그것을 필기를 시켰다. 해진을 할 때에도 순옥으로 하여금 카르테를 들고 따라다니면서 필기를 하게 하였고 안빈이가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른 과에 대한 것은 일 없는 틈을 타서 질서있게 강의를 하여주었다. 이러한 옆 사람들의 동과 또 순옥 자신의 눈을 바로잡고 하는 정성스러운 공부가 합해서 의사시험의 난관을 돌파할 수가 있은 것이다. 순옥의 합격이 발표된 이튿날 허영은 그 전날 말과 같이 순옥을 데리고 삼청동 집으로 안빈을 안빈을 찾았다. 하고 인원이가 얼굴 전체가 웃음이 되어서 순옥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인원은 제가 시험에 합격이나 한 것처럼 기뻤다. 낙토는 다 뭐여? 하고 인원에게 손을 흔들려 오면서도 순옥은 참으로 기쁘게 웃었다. 허선생 기쁘시겠어요? 하고 인원은 허영을 보고 인사를 한다. 기쁩니다. 한량없이 기쁩니다. 하하하 하는 허영의 웃음도 진정으로 기쁜 웃음이었다. 이것도 다 안선생님 은혜지요? 하고 허영은 수월하게 이런 말이 나왔다. 또 박선생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다고요? 그 은혜를 다 무어로 갚습니까? 하고 허영은 감격하는 어조다. 제가 무얼 도와드려요? 하고 인원은 순옥을 본다. 아니요 순옥이한테 다 들었어요. 박선생이 온통 하는 것을 인원이가 낯이 빨개지며 저 망할 것이 허선생 보고 무슨 소리를 다 했어? 하고 순옥에게 눈을 흘긴다. 인원은 제가 순옥에게 수없이 벌거벗은 몸을 제공하던 것을 생각한 것이다. 내가 언니가 너무 고마워서 그런 말을 다 옮겼어. 하고 순옥은 미안한 듯이 인원을 본다. 안빈이 아침 산뽀에서 세 아이를 데리고 돌아온다. 선생님 선생님 은혜가 태산 갔습니다. 하고 허영은 중문 안에 들어서는 안빈의 앞에 지성으로 허리를 굽혔다. 응 그런 기쁜 일이 없소이다. 하고 안빈도 기쁜 웃음을 웃었다. 이날 저녁에 안빈은 순옥의 의사시험 합격을 축하하는 의미로 허영 서경옥 박인원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저녁을 같이 먹었다. 각 사람이 모두 기쁘고 유쾌하였거니와 허영은 수없이 안빈과 다른 두 사람에게 고맙다는 사례말을 하고 겸하여 선생님 앞으로도 순옥이를 선생님 병원에 두시고 제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실습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순옥과는 의논도 없이 청하는 말까지 하였다. 순옥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다. 남편의 마음속에 뭉쳤던 무엇이 회액 풀린 것을 기뻐한 것이었다. 그날 밤에 순옥은 허영과 함께 안빈이 불러준 자동차로 집에 돌아와서 비로소 동방화촉 야다운 기쁨을 얻었다. 어쩌면 내가 글쎄 의사가 되느냐 하고 시어머니 한씨도 아들과 며느리를 앞에다 놓고 기뻐하였다. 세운인 허영의 집도 새로운 왕운을 맞은 것 같았다. 이대로만 갔으면 허영의 집은 아주 행복된 가정일 것 같았다. 순옥은 안빈 병원에서 그동안은 약공생 일하는 명의로 다른 간호부들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한 달에 45원을 받았으나 의사가 되어서부터는 120원으로 월급이 올랐다. 이것이면 허영이네 세 식구의 생활을 하여갈만 하였다. 가은에 겨운에 평화로운 날이 허영의 가정에서 흘러갔다. 허영은 아내가 출근한 뒤에는 책도 보고 시도 쓰고 삼보도 다니는 한가한 사람이었다. 가끔 석영옥을 찾을 뿐이었고 별로 교재도 원치 아니하였다. 나는 아무리 하여서라도 좋은 시를 써야겠네. 아내가 벌어다 주는 밥을 먹고 앉아서 그래도 무슨 일을 해야 아니하겠나. 허영은 영옥을 보고 이러한 소리를 하였다. 영옥은 허영을 장려하였다. 크지 않아도 좋으니 진정을 쓰셔요. 하는 순옥의 충고도 허영은 순순히 들었다. 그러나 허영은 진정만을 쓰자면 별로 쓸 것이 없는 것 같았다. 쓸 것이 없을 뿐더러 제 진정이란 차마 시로 내어놓을 것이 없는 것 같았다. 아 내 생명이 가난함이요. 기쁨도 슬픔도 할 말이 없어라. 아 내 검은 고요. 어느 줄을 뜯어도 소리를 바라지 아니 하는 도다. 하루는 순옥이 병원에서 돌아온 때 허영의 책상 위에 이러한 시가 쓰여있는 것을 보고 브라보 하고 순옥은 평상시에 순옥답지도 않게 흥분한 소리를 지르고 평생 처음으로 제 편에서 남편에게 메어달려 기쁨과 애정을 표시하였다. 허영은 어리둥절해서 무엇이 브라보야 하고 순옥을 바라보았다. 이거 당신이 쓰신 거 아니요? 하고 순옥은 그 종이조각을 가리켰다. 흠 암만 생각해도 좋은 시가 안 나오길래 홧김에 쓴 걸 보고 하고 허영은 픽 웃었다. 이게 진정이요. 이게 정말 시요. 하고 순옥은 그 종이를 쳐들고 한 번 낭독을 하였다. 그러고는 또 한 번 이게 시요. 이게 정말 꾸밈없는 진정이요. 하고 그 종이를 제 가슴에 대어서 기뻐하는 듯을 표하였다. 당신이 쓰신 수험된 시 가운데 이것이 고작이요. 하고 순옥은 허영에게는 영문을 모를 만큼 기뻐하였다. 순옥도 기뻤다. 하루 종일 사모하는 안빈의 곁에 있을 수가 있었고 또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다 웃는 낯으로 대하여 주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로 순옥은 튼 머리를 내려서 쪽지고 분홍 치마에 고운 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는 부엌으로 내려가거나 시어머니의 어깨나 다리를 주물렀다. 아 어선아 아 온종일 병원일 보고 권할텐데 하고 1시는 매양사양하였으나 순옥은 하루도 이 일과를 빼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머리를 쪽지고 앞치마를 두르고 나서야 가정부인의 기분이 생겨 하고 언젠가 집에 찾아온 인원을 보고 순옥은 변명하였다. 이제 정말 스위트 홈이야 이 집이. 하고 인원은 순옥을 보고 찬탄하였다. 정말 나는 행복돼. 언니. 하고 순옥은 눈에 눈물까지 보였다. 그런데 애기를 왜 안 낳아? 하는 인원의 말도 이제 와서는 빈정대는 말이 아니었다. 순옥은 얼굴빛에도 근래에는 많이 화기가 돌고 웃기도 자라였다. 그러나 제가 거의 완전에 가까우리만큼 행복을 느낄수록 순옥은 인원을 생각하였다. 그런데 언니는 어떡하오? 순옥은 언젠가 이런 말을 물었다. 뭘 어떻게 해? 나는 안 선생한테 순옥이 대형품 노릇이나 하고 살지. 이제는 순옥이가 병원회를 날마다 오니깐 내 대형품 가치도 전락이 되고 말았지만은 그래도 애복이 대형품 가치는 아직도 남았거든. 하하. 그래도. 하고 순옥은 슬픈 눈으로 인원을 본다.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 어요 걱정 말어. 내 걱정은 말아. 하고 인원은 상글상글 웃는다. 순옥에게는 인원의 상글상글 웃는 웃음도 적막하게 슬프게 보였다. 언니는 나로에서 희생이 되시는데. 내가 순옥이 위해서 희생이 되어서 순옥이가 행복될 수 있다면야.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 내게야 더할 수 없는 영광이지. 무엇이 영광이요? 곡경이지. 언니야. 왜 그래?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이 썩어질 몸뚱이를 가지고 말이야. 극히 적은 중생 하나를 위해서라도 도움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큰 복으로 알아서 기쁘게 내 몸뚱이를 내어주어라. 그러지 않았어? 몇 천만 생을 낳고 죽고 하더라도 그런 복된 기회를 얻기는 어려운 일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순옥이를 위해서 희생이 된다고 하면 그게 영광 아니야? 순옥이는 극히 작은 한 중생이 아니어든 대단히 큰 중생이어든. 무엇이 내가 대단히 큰 중생이요? 변변치 못한 계집애 하나지. 왜 그래? 안 그래. 순옥이가 허선생하고 혼인해서 살아가는 양을 보니까 더 탄복하겠어. 내 머리를 끊어주어도 아깝지 않아. 눈을 빼어주어도 아깝지 않고. 아, 언니도 황송한 말씀도 하시오. 하고 순옥은 눈물을 떨어뜨린다. 정말이지. 순옥이 같은 사람을 일생에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사람은 얼마야? 일생 좋은 사람 하나를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옷자락이라도 스쳐 보내는 게 어떻게 복된 일인지 난 요새에 와서 뼈에 사무치게 깨달았어. 성경에 예수의 발에다가 향내 나는 기름을 붓고 제 머리채로 그것을 닦는 여인이 있지 않아? 그 여인의 마음이 요새에야 알아지는 것 같아. 그때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아까운 기름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비난했지? 그랬을 게야. 이 여인의 심리를 그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을 거야. 저마다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있어? 아마 그 여인의 심리를 알아준 이는 예수 한 분 뿐이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여인의 신세가 심히 적막하고 가여운 것 같지만, 그것이 귀한 거야. 그러니까 귀한 거고, 순옥이가 그 여인인 것 같아. 나는 순옥이를 따라 보려는 한 여인이고. 안 그래, 순옥이? 아이, 언니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도 녹고도 맑으시오? 그런 것도 아니지. 하고 인원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멀거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가 얼마 뒤에 순옥을 바라보며, 순옥이, 하고 포 가라앉은 젖은 듯한 어조로 부른다. 응? 순옥이가 보기에 내 신세가 불쌍해? 그럼, 아주 뼈가 저리게. 왜? 어째서? 그게 뭐요? 나로 해서 그렇게. 하다가 순옥은 무엇이라고 말할 바를 몰라서 말을 뚝 끊는다. 순옥이로 해서 남의 집 애들이나 보아주고 고생만 한단 말이지? 하고 인원이가 순옥이의 한 말을 대신하여 준다. 그럼요, 그렇지 않고. 아니야, 순옥이가 잘못 알았어. 하고 인원은 상글에 웃는다. 무엇을 내가 잘못 알아요? 내가 말이야. 응. 처음에 안 선생 집에 갈 때에 그야말로 순옥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생각으로 간 게지. 그때에는 나는 안 선생도 잘 몰랐고 순옥이도 채 몰랐었거든. 그런데? 하고 순옥은 인원의 눈과 입에 주목을 한다. 도무지 예상을 못하였던 무슨 큰 사건을 인원이가 말하려는 듯함을 순옥이가 직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순옥이를 위해서 희생이 된 것이 아니라 순옥이가 나를 위해서 희생이 된 것이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순옥에게 대해서 대래 퍽 미안해요. 하고 인원은 정말 미안한 듯이 웃는다. 그건 언니 무슨 말씀이시우? 내 말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언니. 인원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하고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부신듯한 눈으로 순옥을 보면서 내가 조금도 고생이 안 된단 말이야. 하고 또 한 번 웃는다. 언니가 고생이 안 돼? 응. 내가 아무 불만도 없고 아무 욕심도 없단 말이야. 아무 욕심도 없어? 응. 지금 내 처지가 내 생활이 아주 만족하고 행복되단 말이야. 행복? 그럼. 순옥은 인원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한다. 순옥의 눈썹이 움직인다. 무엇이? 하고 순옥의 음성은 가늘다. 무엇이라니? 아니 언니가 지금 행복되다니 말이요. 무엇이 그렇게 행복되시냐 말이야.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그리고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하고 인원은 수삽한 듯이 눈을 내려 깐다. 그제야 순옥은 인원의 뜻을 알아들은 듯이 얼굴에 있던 긴장을 푼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새로운 긴장이 순옥의 눈자 위에 일어난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자코 말이 끊긴다. 얼마 뒤에 인원이가 고개를 들어서 순옥의 긴장한 눈을 바라보고 상글에 웃으면서 내 바로 다 말할게 순옥이 하고 말문을 열어놓는다. 무슨 말? 하고 순옥은 저도 모르게 웃음을 웃는다. 내가 말이야 차차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기뻐진단 말이야. 도무지 무슨 일이나 힘이 들지 않고 늘 기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옥이한테 미안한 생각이 나요. 말이란 그것뿐이요? 그럼 그게 무엇이 미안하오? 미안하지 않고 순옥이가 가질 기쁨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아이 참 언니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왜? 언니가 선생님 미시고 있는 게 기쁘다면 내게도 기쁘고 다행이지. 미안하기는 무엇이 미안하오? 언니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이 되니깐 내가 미안하면 미안하지. 난 또 무슨 별말이나 있다고? 아유 언니도! 하고 순옥은 여태껏 몹시 긴장했던 것이 싱거운 듯이 웃는다. 인원은 따라 웃기는 하면서도 어리둥절하다. 한바탕 웃고 나서 순옥은 그래 선생님을 메시고 있으니깐 어떠우? 밤낮 언니는 내가 안선생이 무엇에 반했느냐고 놀려먹더니? 하고 인원을 본다. 잘생긴 큰 산이나 강을 바라보는 것 같아. 하고 인원도 어리둥절하던 표정을 그제야 거두고 엄숙하게 된다. 산과 강? 응. 산이 가만히 있지 않아? 말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도 앞만 바라보아도 늘 싫지가 않거든. 싫지가 않은 것만이 아니라 늘 전에 못 보던 새 빛이 난단 말이야. 새 맛이 나고. 강도 그렇지 안선생을 미시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나. 그래서 언제 보아도 늘 고요하면서도 또 잠시도 가만히 있는 때도 없단 말이야. 선생님이 조석으로 집에 오신데야 별로 말씀도 없으시지. 인원이 잘 잤소? 이런 말씀이나 한마디씩 하실까? 원 그래도 선생님이 한 시간쯤 댕겨가시면 연암은 시간이나 무슨 좋은 강의나 음악을 듣고 난 것 같아. 그래서 속이 깨끗해지고 편안해지고. 순옥인 안 그랬어? 그럼 나도 꼭 그랬지. 난 4년 동안 이제는 5년이나 되어 가지만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선생님이 날 보시고 특별히 무슨 말씀이나 하시는 줄 아시오? 없었어. 내가 무슨 말씀을 여쭤보면 대답이나 하시지. 그것도 간단하게 한마디로. 그래도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 천마디보다도 더 뜻이 많고 설명도 많거든. 참 그래. 선생님이 가만히 계신 것도 무슨 설법이야. 소리 없는 설법을 하셔서 우리가 귀 아닌 귀로 듣는 셈인가 봐. 안 그래? 언니도 형형도 잘하시오. 참 그래. 꼭 그래. 인원이 수고하는군. 저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를 해서 어떡하나? 이런 말씀 한마디 없으시지.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좀 섭섭할 거 아냐? 그래도 선생님은 한마디 그런 말씀은 없으셔도 그 눈이, 그 입이, 그 몸이 나를 대할 때마다 인원이 고마워, 인원이가 애를 써 하고 수없이 살해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단 말이야. 안 그래, 순옥이? 그래. 꼭 그래. 참 언니 표현이 용하셔. 그럴 것 아니요? 그 선생님 몸이 옌통 고마움으로 되신 걸. 몸이 온통 고마움으로 되다니? 고마움으로 된 거 모르어, 언니? 몰라. 뭐야? 그 선생님의 인격의 기초가 고마움이여든 그 선생님은 무엇에 대해서나 다 고맙게 느끼시는 선생님이시란 말이오. 그 선생님의 말씀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고마워라, 고마워라의 무궁한 연속일 거야. 사람에게 대해서만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든지 말이야. 풀이나 나무에 대해서도 말이야. 그 선생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고마움을 느끼신단 말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을. 오라, 참 그래. 참 순옥이 말이 오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이야, 흠흠. 하고 인원은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고마워라, 고마워라. 하고 인원은 노래 구절 모양으로 한 번 더 내어보고 그럴 게야 늘 고마워라, 고마워라 하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마음이 화평할 수밖에 불평과 원망이 없으니까 그럼 화평하니까 늘 기쁘고 늘 마음에 사랑이 속고 미움이 없으니까 그래 번뇌가 없고 그래 번뇌가 없으니까 마음이 늘 맑고 서늘하고 그럼 그게 청량 아니요? 오라, 난 그렇게까지는 몰랐어. 어째스나 남은 헤아릴 수 없는 무슨 크고 높은 깊은 것이 선생님 속에 있느니라. 그만큼만은 나도 알았어. 그래서 잘생긴 큰 산 같다. 큰 강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인원은 깊이 감동한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얼마 후에 인원은 순옥이는 고마워라, 고마워라로 살아가? 하고 긴장한 눈으로 순옥을 바라본다. 흠, 그게 쉽소, 언니? 그래야 될 줄이야 알지. 그것이 옳은 줄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정말 행복이 있을 줄도 알지만 어디 그렇게 쉽게 대우? 그게 얼마나 큰 공부로 되는 거라고. 여간 10년, 20년 공부로만으로 안 될 것 같아. 언제나 조그만 저라는 게 튀어나와서거든. 손가락 끝 하나로 눈을 가리우면 크나큰 천지가 다 안 보이는 모양으로 이 조그만 저라는 게 고만 무한히 넓은 고마움과 기쁨의 세계를 덮어서 안 보이게 하고 만단 말이야. 글쎄 제 반을 끝만한 공로만 보고 다른 사람의 홍두께만한 은혜는 못 보는구려. 이래서 불평이 아니오.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말이야. 그런데 이 반을 끝만한 것이 빠져를 주어야지. 영, 안 빠진단 말이야 난. 언니야 애초부터 없으시지만. 흠, 잘 없겠네. 언니도 그러시오? 언니도 불평과 불만이 있으시오? 나 보기에는 순옥이야말로 그 저라는 걸 다 빼버린 것 같어. 선생님을 배워서 그렇지? 선생님은 도무지 그것이 없으니까 난 아직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지가 1년 남짓밖에 안 되었지만 영 불평한 빛이 요만큼도 없으시단 말이야. 언제 보나 늘 만사가 당신 뜻대로 되어 나가는 것처럼 만족하신 모양이여든 한 가지 이해는 있지만. 하고 인원은 웃는다. 한 가지 이해? 그건 무엇이요? 순옥이를 그리워하시는 거. 뭘 언니? 언니도 참. 정말이야. 선생님도 순옥이 그리워하시는 것만은 아직 못 떼시는 모양이야.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도 하시는 모양이고. 허기야 그 마음 하나나 남았길래 아직 흙을 밟고 댕기는 사람이시지만은 뭘 그러실라고 언니도. 그저 내 일이 걱정이 되셔서 그러시겠지. 하기는 하면서도 순옥의 낯빛이 흐린다. 그야 선생님이 그 사랑을 정화하려고야 하시겠지. 어떤 남자들의 사랑과도 다를 줄은 나도 알아. 그렇지만은 나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실 거야. 그렇지 않아? 그냥 예사 사랑과 같이 순옥의 몸이나 탐내는 것이라면 원 순옥이를 한 번 깨앉아 본다든가 원 그러면 풀리기도 하겠지만은 선생님의 감정은 순옥에게 대한 사랑은 말이야 그런 것이 아니거든. 무언고 하니 말이야. 이 세상에서 이생에서는 다시 찾을 수 없는 애인을 찾았는데 말이야. 그것이 어기어 가는 열차에 탄 사람이란 말이야. 보기는 서로 보았는데 함께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심정이거든. 내가 본 것이 꼭 맞았지. 뭐 지금은 순옥이가 병원에 출근을 하니까 날마다 육안으로는 서로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서로 만나는 것이 아니어든 역시 맞은편에 휙 지나가는 열차 창으로 보는 것이여든 안 그래? 순옥이도 마찬가지지 뭐. 아무리 내가 이 몸을 희생해도 그 운명의 줄만은 내 힘으로는 끊을 도리가 없단 말이야. 하고 인원은 휘 한숨을 진다. 인원의 말을 들으면 순옥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행복감이 깨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안빈의 곁을 떠난 비록 날마다 몸으로 서로 대한다 하더라도 제 생활이 아주 빛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다. 이 때에야 비로소 인원이가 제게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 말이 알아들리는 것 같았다. 순옥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 안빈의 곁에 있을 때의 기쁨이 생각난다. 제가 인원을 불쌍히 여길 이유보다도 인원이가 도리어 순옥이 저를 가여워할 이유가 더 많은 것 같았다. 더구나 여자가 처녀에서 아내로 옮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가치의 절악이라고도 생각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순옥이가 일개의 간호부인 처녀로 사모하는 안빈의 곁에 있을 때마다 당당한 의사로 허영의 부인으로 있는 것이 한없이 가치가 떨어진 것 같았다. 그날은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 하는 탄식이 순옥의 가슴에 폭풍같이 일어났다. 그날은 마음 놓고 제 사모하는 정을 속으로만은 자유로 안빈을 향하여 쏟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순옥은 남의 아내다. 비록 육체에 관련되지 아니한 순전히 정신적으로 사모하는 정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안빈을 향하여서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순옥은 안빈의 병원에 다시 다니게 된 뒤로 솟아오르는 채 간절한 사모의 정을 몇 번이나 곧비를 낚웠던가 너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냐고 그것은 안빈 편에 있어서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인원이가 안빈과 저와의 관계를 어기는 열차의 승객에 비긴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인원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분명하게는 의식하지 아니하고 다만 안빈을 날마다 대하게 된 것이 행복이라고 범박하게 생각하여 왔으나 인원의 말을 듣고 보면 그것은 기쁨이 되기보다는 더 앳글른 괴로움인 것 같았다. 순옥에게 대하여 인원의 말은 지식 열쇠가 된 것이었다. 언니, 왜 그런 말씀을 내게 했어? 하고 순옥은 솔직하게 인원에게 원망의 말을 하였다. 왜? 내 말이 순옥이를 괴롭게 했어? 인원은 놀란다. 순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왜? 무엇이? 언니가 말한 열차의 비유가 아이, 안됐어. 내가 괜히 잔소리를 해서 어떡해? 아이, 뭘.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안 것인데 알아야 할 것이라니? 나는 남편이 있는 아내다 하는 사실 말이야. 사랑이라고 이름 지을 정은 남편 이 애의 사람에게는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말이야. 하고 순옥은 한숨을 길게 쉬고 잠깐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뜨며 이제 언니 말씀을 드리니깐 선생님이 내게 대해서 전보다도 더 냉랭하신 까닭을 알았어. 나는 철없이 그것을 섭섭하게도 생각하고 어떤 때에는 아마 내가 시집을 갔다고 처녀가 아니라 해서 그러시는가 하고 죄송스러운 생각도 했지만 선생님은 다 까닭이 있으신걸. 무슨 까닭이? 너는 남의 아내다 하는 그것이지. 날더러 인제는 순옥이라고도 안 부르셔요. 석선생이라고 부르시지. 이따금 허브인이라고 부르시고 지금 생각하면 허브인이라고 부르실 때에는 내가 선생님께 너무 허물없이 할 때였어요. 내 감정이 선생님께 대한 사모하는 정의 말이야. 과도히 끌어오른다고 보실 때만 아마 선생님이 순옥아 이 문지방을 보아라. 하시는 의미로 날더러 허브인 하고 부르셨나 봐요. 그때에도 몸이 흠짓하지 아니한 건 아니지만 허나 언니 말씀을 듣고 나니깐 그 뜻이 분명히 알아지는구려. 흠... 하고 인원은 말이 없다. 얼마 동안 침묵이 계속한 뒤에 순옥은 억지로 지어서 웃는 듯한 웃음을 웃으면서 언니... 하고 인원을 불렀다. 왜? 하고 인원은 걱정스러운 듯이 순옥의 얼굴을 바라본다. 언니... 선생님 잘 사랑해드려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같은 소리를? 같은 소리가 아니야. 나는 아직도 남의 아내가 되고도 말이야. 선생님을 속으로 사랑이라면 말이 안 되겠지만은 속으로는 사모해드릴 자유가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니야. 아니야. 내게는 벌써 선생님을 사모할 자유도 없어. 내 마음속에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르면 나는 얼른 내 남편의 모습을 그 자리에 바꾸어 놓아야만 하거든. 선생님의 모습은 떼밀쳐버리고. 안 그렇소, 언니? 무얼 그래,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니까 더하지. 그럼 정신적으로니까 더해. 언니는 아직 아내가 되어보지 않아서 그러시우. 나도 혼인 전해야 언니와 꼭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시집을 가기로니 내가 사모하는 일을 정신적으로야 못 사모할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아내가 남편 이혜의 남자를 그리워한다면 벌써 가늠이야. 예수께서 안 그러셨어? 아이 참, 그런 구식 생각이 어디 있어. 진리에도 구식, 신식이 있나? 그러기로 아무리, 무엇하기로. 그래, 남편 이혜의 남자는 존경도 못한단 말이야? 존경이야 해도 좋지. 하고 순옥은 괴로운 듯이 가슴을 내밀어서 한숨을 쉬고 나서. 존경이야 좋지만은 글쎄 어디까지가 존경이고 어디부터미 사랑이요? 하고 입술을 빨면서 인원을 바라본다. 글쎄 인원도 대답할 말을 못 찾는다. 그리우면 벌써 단순한 존경은 아닐 거야. 자꾸 보고 싶고 그의 곁에 있고 싶고 그러면 벌써 단순한 존경만이 아니지 뭐요? 하긴 그래 하고 인원은 제가 안빈에게 대한 감정을 분석해보고 한숨을 지운다. 그러니까 난 이제부터 내 가슴 속에서 선생님의 모양을 파내야 해요. 선생님의 얼굴과 몸 모습은 내가 가슴에서 내 가슴 속에서 파내고 하다가 순옥은 울음을 삼키고 눈물을 눈시울로 짜버리면서 그리고는 선생님의 정신만 그 무언의 교운만을 메시고 있어야 해. 그것이 선생님의 뜻일 거야. 내가 선생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생님을 선생님을 그 뒤에 사랑이란 말을 넣을 수는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서 울음으로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입술을 꽉 물고 안간님을 서너 번 쓴 뒤에 순옥은 고개를 들면서 언니 언니 하고 부르기만 하고 말이 아니 나온다. 왜 왜 그래 순옥이 하는 인원의 눈도 붉다. 언니 선생님을 잘 우애드려요. 잘 사랑해드리고 언니는 그럴 자유가 있는 몸이 아니요? 순옥의 소리는 울음에 섞인다. 순옥이 순옥이 난 난 인재부터는 난 내일부터는 내일부터는 하고 순옥은 말이 꺽꺽 막힌다. 순옥이 순옥이 인원의 몸은 떨린다. 난 내일부터는 병원에 안가 안가 왜 왜 안가 인재부터는 이생에서는 다시는 이생에서는 선생님 안 뵐 테야 생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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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고 음 하고 순옥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울어 쓰러진다. 그날 밤에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허영이가 잠이 든 뒤에 순옥은 혼자 괴로워 하였다. 허영을 보고는 아무 말도 아니 하였으나 순옥이 혼자 속으로는 내일부터는 병원에는 안이 가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히 안이 가면 그만일 수도 없는데 순옥에 괴로움이 있었다. 다시는 안빈을 만나지 말자 하는 것이 생각으로는 쉬우나 심히 어려운 일이었다. 차라리 안빈의 병원에 두 번째 가는 일을 아니 하였더라면 몰라도 이제 또 안빈의 곁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영영 돌아 나올 수 없는 어둡고 추운 그늘 속에 몸을 던져버리는 것 같이 무섭고 슬프다. 아까 인원과 말할 때에는 흥분한 끝이라 단연히 일생에 다시는 안빈을 대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았다. 날마다 안빈의 곁에 있기 때문에 또 날이 새면 안빈의 곁에 갈 수 있느니라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집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았다. 두 번째 안빈 병원에 가기 전에는 날마다 안빈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곧잘 살지 아니하였느냐 순옥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본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여 지금은 지금이었다. 1년 남아 남편인 허영이라는 사람을 경험한 뒤이기 때문에 안빈의 맑고 향기로운 인격이 더욱더욱 뼛속까지 사무치게 느껴졌다. 안빈의 눈매 하나 말 한마디 몸 한번 움직이는 것이 다 전에 보다도 더한 압력을 가지고 순옥이 혼속에 폭폭 박혀 드는 것이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남편에게 대해서 미안하다고 순옥은 생각도 한다. 남편이 안빈을 배웠으면 어떻게나 좋을까. 그러나 남편 허영에게는 안빈의 세계는 알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안빈의 거처를 알려는 마음조차 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못 떠나. 선생님의 곁을 못 떠나. 순옥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는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본다. 어째서 남편 허영에게는 이 분명한 높은 세계가 아니 보일꼬. 어째서 그에게는 물건이나 사람의 껍데기만 보이고 그 알맹인 혼이 보이지 아니할꼬. 재주도 남만 못지 아니하고 감수성도 예민한 편이면서도 혼을 보는 눈만 뜨지 못할꼬. 이렇게 생각하면 순옥은 안타까웠다. 허영의 눈을 가리운 그 막을 띄워주고 가고 싶었다. 그 입장의 막을. 그러나 그 막은 이 세상에 가장 단단하다는 모든 물질보다도 더 단단한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칼로 끊을 수도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고 오직 돌을 닦는 힘으로만 끊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순옥은 자는 남편 허영이가 심히 가여운 것 같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 같았다. 근래에는 순옥에게 대한 호기심도 다 사라지고 도리어 순옥을 어려워하는 편이었다. 순옥이가 병원에서 돌아오더라도 순옥의 편에서 먼저 팔을 벌려주기 전에는 감히 순옥을 껴안으려고도 못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호기롭게 난잡에 가까우리만큼 순옥의 몸을 희롱하던 것도 이제는 부쩍 줄어버리고 말아서 슬슬 순옥의 눈치만 보는 듯하였다. 때때로 어색하게 남편의 위험을 부리려 드는 일도 있으나 그것조차 점점 적어지고 말았다. 그것은 허영뿐이 아니었다. 시어머니 한 씨도 이제는 순옥의 앞에 아주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 같았다. 순옥이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유머티스로 잘 쓰지도 못하는 다리로 비척거리고 말 위에 나와 앉아서 무슨 일을 거들어줄 뜻을 보였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왜 나오셔요. 누워계시지. 순옥이가 이렇게 말하고 붙들어 들여다가 누이기까지 한 씨는 들어가지를 아니하였다. 순옥이가 다리를 밟거나 어깨를 주무르면 한 씨는 매양 미안한 빛을 보였다. 몸살 날라. 가 자거라. 한 씨는 10분에 한 번씩은 이런 소리를 하였다. 순옥이가 병원에서 집에 돌아오면 식모가 내달아오고 한 씨는 일어나서 영창을 열고 아예 죽겠구나 한다든지 이런 인사를 하고 허영도 뛰어나와서 미안한 듯이 웃고 맞았다. 어떤 때에는 순옥의 우산과 핸드백을 받으려고 하는 일도 있어서 순옥은 아스세요. 아이 숭해라. 하고 눈을 흘기나 그러할 때마다 가엾은 생각이 안이 날 수가 없었다. 아내의 벌어들이는 며느리의 얻어오는 밥을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모두들 그 기승을 죽여버리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순옥은 잠든 남편을 꼭 껴안았다. 허영은 눈을 번쩍 떠서 다할라의 없이 기뻐하였다. 왜 안자오? 허영은 순옥의 머리를 쓸면서 이런 소리를 하였다. 난 당신의 순옥이요. 순옥은 남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소리를 하였다. 그럼. 허영은 감격하는 모양을 보인다. 왜 요새에는 나를 기해하지 않으시오? 순옥은 허영의 속을 빠니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였다. 허영은 빙글에 웃었다. 뭘 당신이랑 어머니께서랑 내게 대해서 미안해들 하시오? 순옥은 또 이런 말도 하였다. 왜 미안하지를 않소. 당신을 대할 낯이 없지. 하고 허영은 시무룩해진다. 날 남으로 안아봐. 어머니도 날 자식으로 나뉘하시고. 원 천만해. 그럴 리가 있소. 당신이 병원에 간디면 어머니는 아이 비가 오는데. 아이 바람이 찬데. 애기가 몸이 약한데. 이러신다오. 난 그렇게 미안해하는 건 싫어. 당신도 전과 같이 날 보고 호령도 하고 그러세요. 순옥은 이런 말을 하고 남편을 한 번 더 껴안았다. 고맙소. 순옥이 고맙소. 하고 허영의 음성은 떨렸다. 나를 잘 사랑해 주시유. 그런 미안한 생각을 하는 건 날 사랑하신 게 아니야. 순옥은 이런 소리도 하였다. 이렇게 하고 나면 순옥은 마음이 좀 편안하였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이튿날 순옥은 여전히 병원에를 갔다. 가는 길로 삼청동 집으로 인원에게 전화를 걸고. 언니 나 병원에 와일수. 하고는 끊어버렸다. 이제는 순옥은 의사이기 때문에 현관에서 안빈의 모자와 애투를 받을 수는 없었고 다만 인사를 할 뿐이었다. 순옥은 예방위를 입고 예진실에 앉는다. 이 병원에 오는 환자는 원장 안빈의 진찰을 받기 전에 예진실에서 순옥의 진찰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안빈이가 순옥을 의하여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예전 대합실이던 것을 예진실로 만들고 응접실을 대합실로 만든 것이었다. 순옥을 의하여서는 간호부 계순이가 전속이 되어 있었다. 어느 대단히 추운 날이었다. 진찰 시간이 거의 다 끝이 나서 순옥이가 그날 예진한 환자에 대하여 처방을 연습하고 있을 때 환자 하나가 왔다. 돌이 지났을 말락한 어린애를 아는 중년 부인이다. 진찰권에 쓰인 이름은 허섭이었다. 어린애는 들어오는 길로 기침을 시작하였다. 까르륵까르륵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얼른 보아도 열이 높은 모양이었다. 그 부인의 말에 의하면 4, 5일 전부터 감기가 들어서 몸이 짤짤 끓고 기침이 심하고 설사가 난다고 하고 맨 나중에 벌써 병원에 들이고 오려면서도 가난해서요 하고 부인은 눈물을 머금었다. 체온은 39도 맥박은 심이 약하였다. 배에는 가스가 있었다. 이렇게 열이 높은 폐렴 환자를 이 찬바람을 쏘이고 안고 온 것을 생각하고 순옥은 몸서리를 쳤다. 입원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쓸데없는 말인 줄 알면서도 순옥은 이런 말을 하였다. 입원을 무슨 돈으로 합니까? 하고 그 부인은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인다. 순옥은 몸소 그 환자를 데리고 원장실로 갔다. 안박사 진단도 폐렴이었다. 댁이 멀어요? 이것은 안빈이가 그 어린애를 안고 온 부인에게 묻는 말이다. 자암은 밖이야요? 자암은 밖? 안비는 놀라는 듯이 묻는다. 네. 문 안에 살다가. 하고는 그 부인은 말이 막힌다. 애기 병이 좀 중한데요. 하고 안비는 잠깐 생각하더니 곁에선 어 간호부를 보고 병실 있소? 하고 묻는다. 오늘은 없습니다. 내일은 구호실이 비지만. 이러한 문답을 듣다가 그 부인은. 아냐요. 입원은 못합니다. 돈이 없는걸요. 하고 어린애를 안고 일어서며. 약이나 주셔요. 입원할 처지가 되나요. 하고 까르륵거리는 어린애를 푹 껴안고 둥개둥개를 한다. 안비는 그 말을 들은 채도 아니하고. 어 간호부더러. 그럼 내 연구실 거기 이 애를 입원시켜. 하고 지시한 뒤에 그 부인더러. 대기 가깝다면 그냥 가시라고 하겠지만은. 지금 이 애를 자암은 밖으로 데리고 가시지는 못하십니다. 입원료는 아무 때나 돈 생기실 때 갚으세요. 그리고 염려 말고 입원을 시키세요. 하고는 괴순이 더러 주사할 준비를 시키고 나서 순옥을 보고 처치할 것을 말한다. 허섭이는 안빈의 연구실. 그것은 옹남이가 입원했던 방이다. 에 입원하였다. 순옥은 안박사의 지시대로 허섭에게 주사를 놓고 가슴에 스포를 대고 흡입을 시키도록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순옥이가 안빈을 따라서 혜진으로 허섭의 방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중년 부인은 없고 어떤 여학생인 듯한 젊은 부인이 있다가 안빈과 순옥을 보고 부끄러운 듯이 그러나 수없이 고맙다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허섭의 어머니인 줄을 순옥은 짐작하였다. 그 여자는 몸이 퉁퉁하고 얼굴이 잘생긴 편은 아니나 순직해 보이고 그 몸가짐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인 듯 하였다. 압이 없는 자식 순옥은 안빈이가 허섭의 가슴을 보는 동안에 허섭과 그 여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날 오후에 순옥이가 허섭에게 주사를 놓으러 들어갔을 때 주사를 막 놓고 나오려고 할 적에 그 여인은 이 애가 살겠습니까? 하는 말로 순옥을 붙들었다. 그럼요. 염려 마세요. 하고 우뚝 서서 그 여인을 한 번 더 훑어보았다. 사실로 허섭은 기침도 좀 유해지고 담도 순하게 돋구었다. 순옥이가 한 걸음 다시 문으로 향할 때 그 여인은 순옥의 뒤에 따르는 간호부를 힐끗 보고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 머뭇거렸다. 순옥은 얼른 이 사람의 뜻을 알아차리고 간호부더러 먼저 나가라는 눈짓을 하였다. 간호부가 나간 뒤에 그 여인은 한 번 어색한 웃음을 지어 웃으면서 석 선생이시죠? 하고 순옥을 본다. 네. 나 석 순옥이아요. 언제 날 보셨어요? 하고 순옥도 잠깐 놀랐다. 배인 일은 없어요. 사진으로는 배웠어도. 이 애기 어머니세요? 순옥은 이런 말로 그 여인의 어색해하는 것을 풀려고 한다. 네. 그리고는 그 여인은 다시 말이 없었다. 순옥은 다시 무슨 말이 있을까 하고 얼마를 기다리다가 이 애기 아버지는? 하고 아비가 없느냐고 물으려다가 못하여서 말을 끊는다. 이 애는 아버지가 없답니다. 하고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인다.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그럼 이혼을 하셨어요? 그런 것도 아냐요. 네. 하고 순옥은 말을 더 파묻는 것이 이 여인에게 고통이 될 듯 하여서 너무 땀나게 하지 마셔요. 먹이는 것은 간호부가 시키는 대로 꼭 지키셔야 합니다. 하고 그 여인을 향하여 잠깐 고개를 숙이고 나오고 말았다. 순옥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허섭의 어머니라는 그 여인의 일이 잊혀지지 아니하였다. 무슨 까닭이 있는 모양인 것은 의심한 여지도 없지만 그 까닭이란 것이 순옥이 자기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어찌하여서 그 여인이 순옥에게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 하고 머뭇거리는 것일까 그 뒤에도 순옥은 날마다 허섭의 병실에 2, 3차씩이나 들어갔으나 허섭의 어머니는 다만 일어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할 뿐이요. 별로 무슨 말이 없었다. 그래서 순옥도 마음에 있던 의심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허섭의 병은 매우 중태였으나 입원한 지 일주일쯤 지나서부터는 열이 뚝 떨어지고 소화기도 좀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주사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날 순옥은 그 여인을 보고 이제 걱정 없습니다. 내일부터면 주사도 안 맞아도 좋아요. 하고 주사 맞는 것이 싫다고 번번이 우는 허섭의 눈물을 씻겨주었다.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그 여인은 허섭을 일으켜 안고 젖을 물리면서 네가 꼭 죽을 뻔했구나 하고 한숨을 쉬고 나서 이제는 퇴원을 해도 좋습니까 하고 순옥을 본다. 며칠 더 계시지요. 순옥은 별로 생각도 없이 이런 말을 하고 병실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 여인이 선생님 하고 순옥을 불렀다. 그의 표정이 순옥이가 그를 처음 대하는 날과 꼭 같았다. 개순이도 그것을 알아차려서 먼저 나가버렸다. 무슨 말씀이 있으셔요 하고 순옥은 허섭의 조그만 손을 만졌다. 선생님 이 애가 허영 씨 아들입니다. 하고 그 여인은 눈물을 떨어뜨렸다. 네? 하고 순옥은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여인은 입술을 꼭 물고 안간힘을 쓰더니 결심한 듯이 이 말씀을 할까 하고 여태껏 망설였죠. 그날 선생님을 처음 배운 날도 이 말씀을 할까 말까 하다가 참았지요. 지금 바쁘지 아니하세요? 하고 침착한 여유를 보이면서 순옥의 눈치를 본다. 순옥은 가까스로 놀란 가슴을 진정하였다. 그리고 마음이 산란한 모양을 그 여인에게 아니 보이려고 교위를 끌어다가 그 여인과 무릎이 마주 닿을 정도로 위치에 앉으며 이 애기가 허영 씨 아들이야요? 하고 금방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는 듯이 재차 불었다. 아무리 누리려 하여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이 가라앉지를 아니하였다. 네. 허영 씨 아들입니다. 하고 그 여인이 도리어 침착하였다. 그 희주근하고 때가 묻은 옷을 입은 여인의 얼굴에는 마치 순옥을 조롱하는 듯한 웃음까지도 띈 것 같이 순옥에게는 보였다. 그러나 기실은 그 여인의 얼굴은 슬픔과 원망으로 경련이 되고 있었다. 아이, 어느 허영 씨 말씀입니까? 순옥은 어리석은 소리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묻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어느 허영 씨라뇨? 석선생 남편 되시는 허영 씨지요. 얘 얼굴이 석선생 사랑양반 닮지 않았습니까? 이 눈 어염하고 이 코하고 이 이마쩐하고 이 귀까지도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얼마나 빌었을까요? 그러나 어쩌면 이렇게도 닮습니까? 자, 보세요. 하고 그 여인은 젖꼭지를 빼고 어린애를 순옥의 앞에 내어민다. 말을 듣고 보면 순옥의 눈에도 그 애는 허영을 닮은 것 같았다. 마치 호적에도 없는 어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아비를 닮지도 아니하면 어떻게 그 아비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랴 하는 것과 같이 그 아이는 허영을 닮았다. 그 여인은 순옥의 얼굴에 일어나는 표정을 살피다가 안심한 듯이 다시 어린애에게 젖꼭지를 물리면서 나는 이 아이를 내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 아비는 나를 속이고 배반한 원수지만 이것이 어쨌든 내 간줄기에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거지가 되더라도 이 아이는 내가 기르려고 했어요. 그래도 애미 마음이라 차마 떠날 수가 없군요. 이 얼굴 모습이 제 아비. 아이, 용서하세요. 말이 버릇이 없어서. 내가 철이 없어서. 용서하세요. 이 아이 얼굴 모습이 저 아버지 닮은 것이 눈에 띄면 속이 벌컥 기집어지고 분이 치밀어요. 그래서 이 핏덩어리를 척척 때려서 울린 일도 여러 번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것을 내어놓기는 싫어요. 밥을 굶어도 이것을 이렇게 끼고 앉았으면 울면서도 기쁨이 있군요. 접대, 이에 처음 입원하던 날도 얼마나 집에서 혼자 울었는지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깐 내가 이것을 끼고 있다가는 죽여버릴 것만 같아요. 이번에만 해도 참, 암박사 선생님 덕에 이렇게 입원 거정하고 또 석 선생님이 이렇게 잘 치료를 해주셔서 살아났지만은 또 무슨 병이 나기나 하면 돈 한 푼 없이 이걸 어떻게 해요? 또 잘 먹일 것도 없고 직업은 떨어지고 홀어머니 한 번 모시고 이 다음에 공부시킬 걱정도 있고 또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압이 없는 자식이란 말 듣게 하는 것도 차마 못할 일이고요. 백방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이번에 알타가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좋은 일을 보겠다고 이것이 또 살아났습니다 그려. 그래 이럴까 저럴까 생각한 그때 또 석 선생님을 오래 두고 뵈니깐 그렇게 마음이 인자하시고 처음 뵐 때에는 좀 분했습니다. 흐흐흐 하고 경련적인 웃음을 웃고 나서 그는 말을 잇는다. 그래 결심을 했습니다. 석이를 이것을 하고 다시 젖꼭지에서 떼어서 순옥의 앞에 내어 밀면서 이것을 저 아버지하고 정말 어머니한테 보내기로 하고는 울음에 목이 맨다. 정말 어머니라니요? 하고 순옥은 그 여인에게 대하여 가엾은 동정을 가지면서 물었다. 석 선생님이 정말 어머니 아니셔요? 낳기는 내가 낳았지만 그러니 이걸 하고 그 여인은 석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고 고개를 흔들어서 눈물을 떨구고 나서 이걸 선생님이 낳으신 것으로 알고 호적에도 선생님이 낳으신 거로 넣어주시고 내가 낳은 거로 하면 서자가 안 돼요? 이제는 선생님도 혼이 나신 지가 두 해가 되었으니까 아기 낳으실 때도 되었으니 선생님이 낳으신 거로 호적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인자하시니깐 당신이 낳으신 자식처럼 길러주세요. 난, 난 다시는, 다시는 어미라고 나서진 않을 테야요. 일생에 다시는 못 만나도 좋아요. 나 같은 어미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선생님은 선생님 같으신 일을 어머니로 부르는 것이 제게도 행복일 거 아니하요? 하고는 흑흑 느껴온다. 순옥이도 같이 울었다.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 섭이도 젖꼭지를 놓고 온다. 이날 병원 시간이 끝난 뒤에 순옥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안빈과 원장실에서 단둘이 대하였다. 순옥이가 문을 두드리고 안빈의 방에 들어갔을 때 안빈은 순옥에게 안기를 권하며 음, 허군 좀 어떠시오? 하는 것이 첫 인사였다. 허영이가 근일에 두통이 나고 가끔 현운증이 난다는 것이었다. 그저 그래요. 맥이 단단한 것 같아요. 맥이? 네. 허군 나이 얼마? 서른다섯이아요. 음, 혈압을 한번 재보구려. 네. 피검사도 한번 해보지. 피요? 음, 그럴린 없겠지만. 바세르만 반응을 보게요? 글쎄. 만일 그렇다면 치료를 해야 하나우? 이 말에 순옥은 또 한 가지 앞이 캄캄함을 느낀다. 젊은 사람이 혈압이 높다면 매독을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 순간에 순옥은 섭을 생각하였다. 부모가 매독이 있으면 그 자녀에게는 선천 매독을 상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 자녀도 선천 매독을 상상해야지요? 그렇지. 하고 안비는 순옥을 본다. 혹 순옥이가 임신 중이어서 그런 말을 묻는 것인가 함이었다. 그런데, 선생님. 하고 순옥은 말하기 어려운 듯이 손으로 테이블 크로스를 만진다. 응, 저 허섭이 말씀이 하여. 허섭이? 네, 저 연구실에 입원한. 왜, 괜찮지? 네, 병은 괜찮아요. 그런데? 허섭이가 허영의 아들이래요. 뭐? 하고 안빈도 놀랐다. 그 애가 말씀하여. 허영의 아들이래요. 그 애 어머니가 사범학교 졸업하고 그 외 첫날 그 애 데리고 왔던 그 부인 아니었어요? 응, 그 뚱뚱한. 네, 그 부인이 허섭의 애할머니인데요. 과수로 그 딸 하나를 길러서. 그러니까 허섭이 어머니지요. 그 애 간호하고 있는 그 젊은 여자 말이에요. 이 기득이라고 이름이. 응, 그 과수 마누라가 그 딸을 길러서 남의 집 친모살이를 하면서 공부를 시켰대요. 그래서 보통학교 훈도까지 됐는데 아마 문학 소녀였던가 봐요. 어떻게 허영일 알게 되어서 아주 혼인까지 하기로 다 작정이 되었더래요. 음, 허군하고? 네, 그런데 그때 제가 나선 것이아요. 가만히 기득이라는 이의 말을 듣고 앞뒤를 따져보니깐요. 음, 아마 내게 대해서는 단념을 하고 그 여자하고 혼인을 하려다가 그만 그때 제가 툭 튀어나와서 혼인을 하게 된 것인가 봐요. 음, 그런데 벌써 기득이는 저렇게 애를 베고 그러니까 학교에도 못 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애를 낳고요. 음, 그래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도 그 애는 제가 기르려고 했다고요. 음, 그랬지만 이번 분이 그 애를 제가 맡아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깨달았나라고요. 음, 그러니 그 애를 천도로 맡아달라는 거예요. 호적에도 제가 낳은 거로 놓고요. 음, 그이가 낳은 거로 하면 서자가 되지 않느냐고요. 음, 그러고 울어요. 사람은 퍽 순실해요. 머리도 좋은 모양이고요. 음, 그래서 제가 그렇커들랑 지금이라도 허용하고 혼인해 살라고 나는 곱다랗게 물러나 주마고 제가 그랬지요. 음, 그러니까 그건 싫대요. 허용에게 대해서는 본래부터 애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요. 허용이가 하도 정성으로 그러니까 그만 넘어갔노라고요. 은제는 다시는 그 사람을 대하기도 싫다고요. 음, 그럼 일생을 혼자 살 생각이냐고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노라고요. 본래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더래요. 같은 학교 훈도가 사범학교 쪽부터 알았노라고요. 그래? 그 사람이 저를 퍽 동정해서 지금이라도 저만 허락을 하면 혼인을 한다고 그런다고요. 음, 그러니 이에만 절도로 맡아 길러달라고요. 자기는 다시는 어쩌라고 나서지 않는다고요. 음, 그러니 선생님 제가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순옥은 안빈을 바라본다. 그래, 허브인 마음이 흔들리셨소. 왜 선생님 절도로 허브인이라고 하십니까? 왜? 순옥아 하고 부르시지. 선생님이 허브인이니 석선생이니 하고 부르시면 저는 슬퍼요. 순옥아 그렇게 불러주셔요. 안빈은 가만히 순옥을 바라보고 말이 없다. 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 이 기득이가 그 애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허영 씨 아들이라고 할 때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손발이 떨리고요. 그러나 선생님을 생각하고 선생님이 죄가 되어서 이 일을 당하시면 어떡하실까 생각하고 곧 마음을 진정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 모자가 불쌍하기만 해요. 전 이 기득이 하고 한참이나 둘이 울었어요. 기득이도 첫 번 저를 대할 때에는 분했노라고 그래요. 지금은? 지금은? 하고 순옥은 인자하다는 말을 참아 못하여서 지금은 호감을 가진 모양이야요. 하고 한숨을 쉰다. 흠... 하고 안빈은 만족한 듯이 빙글에 웃는다. 그래, 처음에는 왜 그렇게 분했소? 순옥이가? 하고 안빈은 처음으로 순옥이라는 말을 쓴다. 안빈이가 순옥이가 하고 불러주는 말에 순옥은 가슴이 울렁거리도록 기뻤다. 놀라고 또? 또 분해서? 하고 안빈이가 빙글에 웃는다. 네, 분했어요. 일생에 그런 분한 건 처음 보았어요. 그것이 질투라는 것입니까? 그렇겠지? 어떡합니까? 무얼? 제 마음에 질투가 생겨서 말씀이아요. 지금도? 아니,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바람에 일어났던 물결이니 자면 그만이지 어떡하오. 제 마음엔 그런 건 없는 줄 알았는데요. 한 번 질투의 표본을 경험했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나 하구려. 앞이 캄캄해져요. 아뜩해지고. 지금? 아니, 아까요. 질투가 일어날 때. 그래서 사람도 죽이는 거 아니요. 다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는 어떡하면 좋습니까? 사랑. 자비심. 순옥은 입술을 빤다. 자비심이란 저를 잊어버리는 것이니까 이 경우에는 순옥으로는 순옥이를 잊어버리고 세 사람만을 생각해야지. 세 사람이요? 응. 이기득. 서비. 그리고 허군. 허요? 그럼. 허군이 지금 몸이 약하니까 허군에게 가장 타격이 적도록. 네, 알았습니다. 이 처지에 허군을 보호하고 불쌍히 여길 사람이 순옥이 아니요? 네, 그리고는 이 기득시 소원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지. 순옥이가 기쁘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상이겠지. 네, 순옥의 일생이 순환의 일생인 것. 순옥이가 향락을 하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순환을 하러 이 세상에 나온 것을 잊지 말고. 네, 순옥의 순환의 결과가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면 그것이 순옥의 본의 아니겠소? 기쁨이고. 네, 이 세상에 누구는 순환자 아닌 사람이 있소? 다 순환자지. 네, 다 제 행복을 위하노라고 순환들을 하고 있지. 기실은 저도 남도 다 불쌍히 하면서. 이제 순옥도 적더라도 다섯 사람을 불행하게 할 권리를 가졌소. 다섯 사람이요? 음, 허군, 허군자당, 허섭, 허섭생모, 그의 조모. 네. 그 반면에 순옥은 이 다섯 사람을 행복해까지는 몰라도 그 불행을 최소한도로 경감해 줄 권리와 권력도 가졌소. 그것을 아시오? 네, 알겠어요. 그것이 순옥의 당면의 의무겠지. 과제고 또 사업이고 안 그렇소? 네, 그렇습니다. 이 처지에 네, 그렇습니다 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소. 크게 분을 내고 큰 계획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큰 풍파를 일으키는 것이 저마다일 것이겠지. 네, 잠깐 침묵. 난 순옥이를 믿소. 네, 내가 순옥이를 사랑하는 것이 순옥의 그 힘이오. 네, 얼마 잠잠한 후에 안비는 만일 이 일을 처치하는데 경제적으로 필요하거든 조금 더 꺼리지 말고 내게 말하오. 하고 순옥을 본다. 네, 그 얼마 동안 침묵이 있은 뒤에 순옥이 하고 안비는 힘있게 순옥을 부른다. 네, 안비는 이윽히 순옥을 바라보다가 하느님께서 순옥을 훈련하시느라고 순옥의 사랑의 힘을 시험하시느라고 순옥에게 이런 과정을 주신 것이오. 네,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앞에 또 있겠지. 네, 또 잠깐 침묵. 순옥이? 네, 난 순옥이를 믿소. 모든 시험과 단련을 다 이기어서 사랑의 일생을 완성할 사람일 줄로 믿소. 네. 한참 두 사람 간에는 말이 없었다. 순옥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안비는 순옥의 숙인 머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 후에 순옥은 고개를 들어서 선생님, 하고 불렀다. 순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하우 순옥이 선생님, 저는 지금 선생님 훈계로 힘을 얻었습니다. 제 산란하던 가슴이 정돈이 되었어요. 제 비척거리던 다리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선생님 뜻에 맞도록 이 일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선생님 뜻을 받들어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고 순옥의 눈은 빛나고 얼굴은 긴장하여 진다. 좋소. 그리 하시오. 잠깐 침묵 뒤에 순옥은 고개를 들면서 그럼 어린애는 제가 맞겠어요. 하고 안빈의 동의를 구하는 듯이 안빈의 눈을 바라본다. 그러는 게 좋겠지. 잠깐 침묵. 선생님, 순옥은 점점 감상적 기분이 된다. 한편으로는 일정 영웅적인 긍지를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퍽 외롭고 서러운 생각이 북받쳐 오른다. 왜? 하고 안빈도 지금 순옥이가 받는 운명이 한 젊은 여성이 당해내기는 너무 벅찬 것을 생각하고 가엾은 동정이 아니 일어날 수 없었다. 제가 어떻게 언제까지나 선생님 곁에 메시고 있어도 좋습니까? 하는 순옥의 말에 안빈은 의외인 듯이 눈을 들어서 순옥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사정되는 대로 하지 하고 얼굴에 긴장을 푼다. 사정되는 대로요? 하고 그 뜻을 모르는 듯이 순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안빈을 본다. 그럼 무엇이나 억지로 할 것은 아니란 말이요. 또 내일 일을 모르니까. 저는 선생님 슬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고 순옥은 마침내 벼르면서도 하지 못하였던 말을 흥분과 이 자리의 기회에 힘을 빌어서 쏟아버렸다. 슬아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그런 말 하는 것 아니요. 왜 그럽니까? 하느님을 떠나서는 못 산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야. 제게는 아직은 하느님도 안보이고 부처님도 안만져져요. 선생님을 통해서만 저는 하느님도 부처님도 배울 수가 있어요. 하고 순옥은 얼굴이 북도록 흥분한다. 차차 직접 배울 때가 오겠지. 나 같은 것은 하느님께 올라가는 발등상으로나 쓰이게 되면 큰 영광이고. 또 잠깐 순옥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으나. 숨결이 높은 것은 안빈도 느낄 수가 있었다. 순옥은 평생에 두 번 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을 안빈에게 한 것을 느낀다. 선생님! 하고 순옥은 더욱 열정을 보인다. 응? 하는 안빈의 음성은 심히 냉정하다. 그의 얼굴은 무서우리만큼 엄숙하였다. 제가 이 모양으로 선생님을 삼아하는 것은 남의 아내로서 죄는 아니죠. 하고 순옥은 얼마 전에 인원이와 이 문제로 담아하던 것과 곧 안빈의 곁을 떠나려고까지 결심하였던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순옥은 도저히 안빈의 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한 생각을 느낀다. 순옥의 이 말에 안빈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이나 묵상에 잠긴다. 안빈은 이 말에 대한 대답이 까딱 잘못하면 순옥을 그르칠까 염려함이었다. 아마 5분이나 지나서 안빈은 가만히 고개를 들었다. 안빈은 제 말이 사역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 되도록 진리의 근원에서 나오는 말이 되도록 이 말이 젊은 아내인 여성 순옥을 그릇된 길로 끌지 않도록 염려하면서 입을 열었다. 모든 악은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탐욕을 떠난 것이면 말이나 행실이나 악이 될 리가 없지. 그러나 양심이 맑은 사람을 욕할 때에는 악마는 천사로 차리고 오는 법이니까 그것이 악마인지 천사인지를 밝혀보는 공부를 해야겠지. 그건 그렇고 지금 순옥이 경우로 말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내게 향하는 오원 사모라든지 존경이라든지 하는 감정도 될 수 있는 대로 누르는 것이 옳겠지. 네 하고는 순옥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제가 이렇게 선생님 곁에 선생님 슬아에 미시고 있어도 좋지요? 하고 이미 안빈이가 대답한 문제를 재차 묻는다. 마치 금방 안빈이가 한 말의 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 모양으로 안빈은 순옥이가 이 말을 하는 뜻을 헤아려본다. 그 물음 속에도 상당히 심각한 괴로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허군한테 미안한 마음 안 나도록 하구려. 그러면 내 곁에 있어도 좋지. 순옥이 묻는 말이 그 말이요? 네. 허군이 몸이 약하니 정신 격동 안 되도록 잘 하시오. 어린애 문제도 시기를 보아서 두 분이 잘 의논을 하시오. 하고 안빈은 슬쩍 화두를 돌려서 그리고 돈 쓸 일 있거든 내게 말하시오. 하고는 말을 끊는 태도를 보인다. 네 그럼 전 집에 가겠어요. 하고 순옥은 의자에서 일어난다. 혈악계 가지고 가지? 네. 한번 선생님 진찰을 받으랄까요? 글쎄 그건 마음대로. 하지만 허군이 부인이 있으니까 여기서 진찰받기가 부끄러울 테지. 우선 혈압이나 재고 피검사나 해보구려. 또 기생충으로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분변 검사도 해보구려. 네. 하고 순옥은 안빈에게 절하고 무엇인지 모르나 무거운 듯한 기쁨을 가지고 안빈의 방에서 나왔다. 순옥은 가슴에 뭉쳤던 무엇이 풀려서 몸이 갓든해짐을 깨달았다. 순옥은 애투까지 다 입고 병원에서 나오기 전에 허섭의 병실에 들러갔다. 섭을 한 번 더 보고 가고 싶었던 것이다. 섭이는 잠이 들었다. 병도 놓이고 하여 편안히 자고 있었다. 제가 어떠한 운명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나 집에 가요. 내 집에 가서 의논하고 이해를 맡아서 잘 길러드리도록 해낼게요. 아무 걱정 말고 계시유. 이렇게 순옥은 제 입김이 기득의 입에 닿으리만큼 입을 가까이 대고 말하였다. 네 고맙습니다. 하고 기득은 순옥을 정면으로 대하기가 어려운 듯이 고개를 숙인다. 순옥은 기득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오려다가 다시 돌아서며 여보세요 하고 아직도 고개를 숙이고 섰는 기득의 곁으로 간다. 네 하고 기득이가 고개를 든다. 똑바로 말씀하세요. 날 이 선생의 편으로 하시고 이렇게 우리들이 이상한 관계에 있는 것을 생각지 마시고 날 믿는 친구로 하시고 똑바로 말씀하세요. 하고 순옥은 기득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놓는다. 무엇을 말씀하여 이 선생이 저렇게 아들까지 낳으시고 하셨으니 허영씨하고 혼인해 사시고만 싶으시다면 네 기쁘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지금 허영씨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조금도 타격이 없습니다. 되레 내 소원이아요. 그러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아니요 난 조금도 그 사람하고 혼인할 뜻은 없습니다. 있으면 있다고 하죠. 선생님이 그처럼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내 속을 그이겠어요? 그러면 저 애기가 가엾지 않아요? 어머니를 떨어지는 게 어떻게 슬픈 일입니까? 젖도 아직 안 떨어진 것을 의부더미 손에 내어놓으신 것이 불쌍하지 않나요? 그러니 비록 애정은 없으시다 하더라도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요. 싫어요. 그럼 서비를 떼어놓으시고 견디시겠어요? 잊어버릴 때까지 울죠. 자꾸 운우라면 잊어버릴 때가 오겠죠. 정말 그러셔요? 네 정말입니다. 죽어도 허영이란 사람은 다시 대하기도 싫어요. 그 이름만 들어도 싫거요. 순옥은 기득을 이윽히 바라보고 있다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난 갑니다. 애기는 과식시키지는 마세요. 하고 순옥은 집으로 왔다. 오는 길로 순옥은 허영의 혈압을 재어보았다. 190, 160 순옥은 놀라서 몇 번 다시 재어보았으나 바늘은 언제나 190까지 돌고야 말았다. 내 혈압이 높소? 하고 허영은 순옥의 눈치를 보면서 물었다. 순옥은 그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좀 누우셔요. 가슴 좀 봅시다. 하고 순옥은 허영의 심음을 들어보았다. 심장이 확대한 것 같고 승모판 폐쇄부전도 있는 것 같았다. 순옥은 허영의 다리와 손끝을 만져보아서 각기의 증상을 알아보았으나 그런 것은 없는 모양이었다. 옷 입으셔요. 하고 순옥은 청진기를 집어넣었다. 어떠우? 하고 허영은 근심스럽게 물었다. 안 선생한테 한 번 진찰을 받읍시다. 혈압도 높고 심장도 좀 어떤 것 같은데. 하고 순옥은 시무룩하고 허영을 바라보았다. 허영은 아버지가 역시 심장병으로 서른일곱에 돌아간 것을 생각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음을 느낀다. 매독 올랐던 일 없어요? 하고 순옥은 부드러운 냉정한 어조로 물었다. 아니 매독이라니? 하고 허영은 펄쩍 뛴다. 바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야 치료를 하지. 아니 내가 화리병 올물일을 한 일이 없는데. 왜 매독이 오르? 하고 허영은 노여워하는 빛을 보인다. 그러나 허영의 말이 물론 순옥에게는 믿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기로 사내가 나이가 삼십이 넘도록 어떻게 동정을 지키우? 당신은 내가 불쾌하게 생각할까 해서 속이시는 것이겠지만은. 하고 순옥은 좀 잔인한 소식자를 허영의 가슴에 집어넣었다. 아니 당신은 왜 나를 매양 신용을 아니하오? 나를 거짓된 사람으로 돌리오? 내가 철이 나자부터 이성이라고 당신 하나를 사랑했지. 내가 어디 다른 여자를 손끝이나 대하오. 보았단 말이오? 하고 허영은 눈까지 부릅떠다. 순옥은 더 말하고 싶지 아니하여서 밖으로 나와버렸다. 순옥이가 나간 뒤에 허영은 제가 지금까지의 육체관계를 맺은 여성을 하나, 둘, 누구누구 하고 세워보았다. 그리고 아연동에서 매독을 올라서 육공 육호 다섯 대를 맞은 일을 생각하고 슬그머니 겁이 났다. 허영은 인과의 무서운 손길이 제 목덜미를 사정없이 내려누름을 깨달았다. 이것은 허영에게 있어서는 첫 경험이었다. 첫 경험이니만큼 더욱 무서웠다. 그 해상의 끝에 허영의 기억은 이 기득에게로 돌아갔다. 허영이가 건드리려던 여러 여자들 중에 가장 얼굴은 못났으나 가장 허영을 존경하고 순종하던 이 기득이었다. 그는 숭배한다고까지 할 만큼 허영을 존경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허영에게 대한 연애의 정이 아니고 한 문학소녀의 문사에게 대한 사모의 정인 줄은 허영도 알았다. 그러기에 허영이가 그의 몸을 건드리려 할 때에는 그는 한사코 저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잘나지 못한 순실한 계집애가 허영의 손에 걸려서 아니 넘어갈 수는 없었다. 허영은 순옥이가 제 손에 들어오지 못할 줄을 안 때 기득을 아내로 삼으리라고 결심하고 정면으로 기득의 어머니를 공격한 것이었다. 기득의 어머니가 보기에는 허영은 사익감으로 부족은 없는 것 같았다. 더구나 허영은 기득이 어머니의 일생까지도 보장한다고 맹세한 것임이랴. 이래에서 허영은 그 어머니의 내락을 얻어가지고 기득이를 꼬여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기득의 처녀를 빼앗아 버렸다. 그날 기득은 온종일 울었다. 제 애인인 동료 김혼두를 생각한 것이었다. 기득이가 임신하였다는 말을 허영에게 구할 때에는 허영은 벌써 순옥과 혼이 난 뒤였다. 허영은 신문사에 다니는 동안은 기득에게 매삭 얼마씩 생활비를 주었고 언제까지나 생활비는 담당한다고 서약을 하였다. 허영이가 고본으로 돈을 벌려던 동기 중에는 기득에게 대한 책임감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허영이가 파산을 하게 됨에 허영은 기득이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았다. 허영은 은근히 기득이 보녀가 사람이 순실하고 또 점잖아서 저를 찾아다니며 야류할 걱정이 없는 것을 믿고 안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허영에게는 기득의 일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두 번밖에 못 본 그 어린애가 마음에 걸렸다. 그 두 식구가 다 죽어버렸으면 하는 때도 있었으나 그러한 생각을 한 끝에는 무엇이 무서운 듯 하였다. 그날 저녁을 순옥은 특별히 시어머니 한씨 방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상에 놓고 먹기가 어려워서 손에 들고 들어가서 방바닥에 놓았다. 한씨는 아가 이 상에 올려놓고 먹어라 하고 제 상에 순옥의 그릇들을 올려놓을 자리를 비켰다. 아냐요 이대로 좋습니다 하고 순옥은 사양하였으나 어서 이리 올려놓아라 어미하고 겸상하는 게 무슨 숭이냐 하여 순옥은 제 그릇들을 한씨의 상에 올려놓았다. 한씨는 대단히 만족한 듯이 점심에 변돋밥이 차서 어떻게 먹니 하는 말 같은 것도 물었다. 시어머니가 물을 말 때를 기다려서 순옥은 어머니 하고 입을 열었다. 응? 하고 한씨는 밥을 씹으면서 순옥을 본다. 어머니 손자 보시고 싶지 않으셔요? 순옥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다. 왜 손주가 보고 싶지 않겠느냐 남 같으면 벌써 손주 며느리도 볼 때가 됐는데 하고 한씨는 유심히 순옥을 보며 왜 내 몸이 어떠냐 하고 눈을 크게 뜬다. 아냐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고 순옥은 부끄러운 듯이 웃는다. 이달도 있을 것이 있었니? 아이 어머니도 아냐요 그런 말씀이 아냐요. 그럼 손주 보고 싶으냐는 말은 왜 해? 하고 한씨는 숟가락을 공중에 든 채로 순옥을 바라보고 있다. 어서 진지 잡수셔요 이거 식습니다. 하고 순옥은 한씨의 숭늉 그릇을 만져본다. 한씨는 물만 밥 한술을 더 떠서 입에 넣었으나 순옥의 말의 뜻이 궁금한 모양을 보인다. 어서 바로 말을 하려무나 갑갑하구나. 하고 한씨는 마침내 순옥을 재촉한다. 어머니 손자님이 벌써 났어요. 뭐? 어머니 손자님이 벌써 돌이 지났어요. 그게 다 무슨 소리냐. 난 애손주도 종손주도 없는 사람인데. 어머니는 모르시겠지요. 저와 혼인하기 전에 어떤 보통학교 여선생을 하나 얻어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의 어머니하고 혼인하기로 약속까지 했더래요. 그런 걸 그만 제가 나서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이 섭이야요. 불꽃 섭자. 벌써 돌 지나고 두 달이나 되었어요. 그게 정말이냐. 내 제가 왜 어머니를 속입니까. 내가 나를 속이려 있으냐마는 누가 내게 없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말이다. 하고 한씨는 기가 막힐 듯이 밥 숟가락을 떨어뜨린다. 아냐요. 지금 그 애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폐렴으로. 그래 제가 한 보름 동안이나 치료해 주었어요. 그 애 애할머니랑 그 애 어머니랑도 와 있고요. 그럼 분명히 그 애가 허영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럼요. 아주 꼭 닮은 거려. 눈이랑 코랑 이마전이랑 귀까지도. 하고 순옥은 기득이가 하던 말을 그대로 옮긴다. 저런 미친놈이 어디 있나? 하고 한씨는 영아! 영아! 하고 성난 어성으로 허영을 부른다. 네! 하는 허영의 대답이 건너온다. 너 이리 좀 오너라. 하는 한씨의 어성에는 위풍이 늠름하였다. 왜 그러셔요? 하고 허영이가 안방으로 들어온다. 순옥은 밥상에서 물러앉는다. 한씨는 밥그릇들이 소리를 내도록 밥상을 득 밀어놓으며 너 이 녀석 나도 모르게 웬 계집을 얻었니? 응? 계집은 웬 계집이요? 그래 계집 얻은 일이 없단 말이냐? 하하! 어머니도 망령이시오? 아니 네 처가 다 보고 왔다는데 날더러 망령이래? 한씨의 이 말에 허영은 순옥을 본다. 순옥은 그것을 못 본 채 한다. 당신은 어디서 어떤 미친년의 소리를 듣고 어머니께 뭐라고 여쭈었소? 하고 허영은 도리어 책망조다. 아니 계집을 얻어서 어떤 보통학교 여선생을 얻어서 자식까지 낳았다는데 그래 너는 잡아 떼는 게냐? 보통학교 훈도라는 말의 허영은 가슴이 뜨끔하여서 순옥을 바라보면서 아니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그러우 엉터리도 없는 소리를 어디 그 망할 년이나 놈을 대우 내가 일렬거라도 타고 가서 질문을 좀 하게 하고 더욱 호기를 부린다. 순옥은 한숨을 짓고 말이 없다. 남편이 여전히 거짓 껍데기를 벗지 못하는 것이 슬펐다. 아가 어서 말을 하려무나 저는 그런 일이 없노라고 뻗대니 하는 한씨의 기억에도 물론 이 기득이가 없을 리는 없었다. 아이가 났다는 말만은 허영도 한씨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한씨는 속으로 저 못난 자식이 일을 어떻게 해놓아서 이렇게 발각이 나게 하노 하고 그것이 슬펐다. 왜 말을 못하오? 하고 허영은 한 번 더 순옥에게 호령을 한다. 순옥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서 이제 와서 어머니를 속이고 나를 속이면 뭘 하오? 이 기득이를 당신이 모를 리가 없지 않소? 왜? 섭이란 이름까지 당신이 손수 지어준 아들을 왜 모른다고 하오? 아마 섭의 애할머니가 나 있는 병원인 줄 모르고 안선생 병원으로 섭이를 데리고 온 모양입니다. 그래도 안선생 병원에 오기가 다행했지요. 돈도 없는 걸 또 병실도 없는 걸 안선생이 연구실에다가 입원을 시켜주셔서 한 보름 치료하고 이제는 병원 다 나왔으니 지금이라도 아드님을 한 번 가 보시구려. 그런데 섭이 어머니가 날 알아보고 하는 말이 섭이를 자기가 길러보려고 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또 사생자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게 하기도 가엾고 날 덜어 맡아다가 길러 달라는 거야요. 그래도 모르신다고 버틸 작정이시오. 하고 순욱의 눈은 잠깐 날카로워진다. 허영은 그만 고개가 수그러지고 만다. 이 미친놈아 이 못난 놈아 이놈아 글쎄 무슨 낯바닥으로 내 철을 대하느냐 흥 그러고도 뻗대 그리고 모른대 어디 말 좀 해보아라 이놈아 하고 한 씨는 담뱃대로 아들을 향하여 상아대질을 한다. 잠시 방안은 고요하였다. 어머니 하고 순욱이가 침묵을 깨뜨린다. 그래 말해라. 어머니 저 섭이 데려올 테야요. 어머니 손주 아닙니까. 또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저 제 어미를 떨어지는 것이 가엾지만 벌써 돌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젖을 떼어도 괜찮아요. 죽하고 우유하고 먹이면 괜찮습니다. 어머니 섭이 데려와도 좋죠. 내 마음대로 하렴은아 이 에미가 입이 백이익그러니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니. 면목 얻기로 말하면 이 늙은 년이 내 앞에 업대어서 석고 대자를 해 싸지. 그래도 에미라고 그도 못한다마는 아이 어머니도 망령이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순욱은 허영을 향하고 몸을 돌리며 그런데 내가 당신 말씀을 한마디 들어야 할 게 있어요. 꼭 속에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이건 중요한 문제니깐 내 면을 본다든지 그런 생각 마시고 꼭 속에 있는 대로 똑바로 대답하세요. 하고 푹 수그린 허영의 흐트러진 머리를 본다. 무슨 말이요. 하고 허영은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순욱의 시선과 마주치고는 도로 고개를 숙여버린다. 간단히 요령만 말하리다. 하고 순욱은 긴 한숨을 한 번 쉬고 나서 서비로 보든지 또 불쌍한 이 기득씨로 보든지 이제부터라도 당신이 이 기득씨하고 혼인을 하세요. 나는 이혼해 드릴게. 어머니를 떨어지는 자식이나 자식을 떼어놓는 어머니나 다 못할로르다니요. 자식 되고 돌아서는 어미는 발자왕마다 피가 고인다고 안 했어요. 네 그렇게 하셔요. 그게 옳습니다. 이 기득씨한테 그런 큰 죄악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서비에게도 큰 저각이고요. 허영은 말이 없다. 한시도 말이 없다. 허영은 순욱이를 이혼해 버릴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순욱에게서 받은 일종의 압박감이 허영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때가 많았다. 더구나 서비를 집으로 데려오면 그 압박감은 더욱 커져서 고개를 들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허영의 본심으로 말하면 아내라는 것은 막 내려누르고 살고 싶었다. 요리집에서 기생 희롱하듯 매양으로 희롱도 하고 종의 자식을 부리듯 매양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아내가 허영의 소원이었다. 그런데 순욱은 허영의 주메 벌었다. 혼이 난 처음에는 막 내려눌러보기도 하였으나 암만 해도 말랑말랑하여 보이는 순욱에게는 허영의 힘으로는 눌러지지 아니하는 무엇이 있었다. 더구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순욱이가 벌어들이는 밥을 받아먹게 됨으로부터는 순욱은 마치 높은 어른과 같이 어려웠다. 이것이 허영에게는 고통이었다. 또 순욱의 예쁘고 젊은 살 냄새로 말하면 한 이태 동안이나 맡았으면 시들한 지경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없어서는 죽을 지경까지는 아닌 것 같았다. 차라리 이따금 새 여자의 살이 그리운 때도 있었다. 아주 제 말대로 이혼을 해버릴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순욱을 내어놓기는 아까웠다. 아주 놓아주기에는 순욱은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나 그뿐인가 지금 순욱을 내어놓으면 병들고 주변 없는 허영은 무엇을 먹고 사나 이 집도 이를테면 순욱의 집이 아닌가 조석을 끓여먹는 것도 순욱의 힘이 아닌가 암만 해도 순욱이를 이혼할 수는 없다. 허영은 한숨을 쉰다. 그러면 허영은 자문하여 본다. 순욱이도 가지고 기득이도 가지고 기득이도 그리웠다. 그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몸이 실에서 푸근푸근한 것이 좋은데 허영은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 긴가놈한테 걸리지만 않았더라도 기득이를 몰래 딴살림을 시키고 허영은 이렇게 생각하면 긴 광인의 일이 이가 갈리도록 분하였다. 그럴 것 없이 기득이를 저 사랑방에 데려다 두자고 순욱이 덜어 말해볼까 그랬으면 십상일 것 같은데 허영은 이렇게도 생각해본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허영으로라도 너무나 배심 좋은 생각인 것 같았다. 필경 허영은 아무 결론에도 달하지 못하고 말았다. 한 씨는 한 씨대로 또 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순욱은 한 씨에게는 지금도 마음에 꼭 드는 며느리는 아니었다. 한 씨는 허영보다도 순욱을 주미 벌게 생각한다. 순욱에게 대해서는 시어머니의 의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없는 것이 역정이 나는 때가 많았다. 순욱이가 시어머니인 자기를 봉양하는 절차에 어느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고 흠할 것이 없는 것은 한 씨도 안다. 그러나 한 씨 생각에 시어머니의 재미란 며느리를 막 휘두르고 막 닦고 제 마음대로 드리고 내이고 하는 것인데 순욱에게 대해서는 그리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꼬꼬도 분하였다. 며느리에게서 눌려서 산다는 관념은 워낙 거세고 기승스러운 한 씨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그러니 차라리 이 거북살스러운 며느리를 내어줬고 그 온순하다는 기득이를 불러들여 한 씨는 또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이 며느리를 이제 내어보내면 먹기는 무엇을 먹고 하는 걱정이 생긴다. 순욱이가 매삭 벌어다가 시어머니 손에 바치는 120원은 여간 큰 돈이 아니었다. 허영은 신문사회를 7, 8년이나 다녀도 60원 이상 월급을 받아본 일이 없었다. 그나 그뿐인가 이제 순욱을 내어 보낸다면 쓰고 있는 이 집을 찾은 돈 3,000원은 내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거야 안내 주기로니 제가 어떻게 할 테야 무슨 표 써 주었나 한 씨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으나 아무리 하여도 지금 당장에 다른 도리가 생긴 뒤에는 몰라도 순욱이를 내어 보내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렇게 생각함에 한 씨는 주책 없는 허영이가 그럼 이혼합시다 하고 들고 나설 것이 겁이 나서 앞을 질러서 아가 그게 무슨 소리냐 이혼이라니 당치 않은 말이다 서로 기밀머리 풀고 육예를 갖추어서 만난 내 애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유자생여하고 백년해로를 하는 것이지 살아생이별이라니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또 너로 말하면 내 집에는 분해겨운 며느리야 내가 하루에도 몇백 번이나 마음으로 내게 절을 하고 있다 너무도 소중하고 고마워서 내가 천성이 간사하지를 못해서 내게 곰살 굳게는 못한다마는 이 애미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느님이 내려보시지 내가 없는 소리를 하겠느냐 아가 애여 그런 말도 말아라 그런 생각도 말고 하고 한 번 가래를 고슬른 뒤에 말을 이어 내 남편이라는 게 저렇게 칠칠칠 못해서 그런 철없는 짓을 저질러 놓았지만 어떡하느냐 이래도 남편이고 저래도 남편이지 내 일생에 속도 많이 썩힐 줄 안다마는 어떡하느냐 이왕 내가 되었으니 내가 참고 살아야지 안 그러냐 아가 그러니깐 이혼이니 무엇이니 그런 숭한 소리를 말고 그 아이나 데려다 기르자 이 일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못되지 다 내 생각이지만은 그렇게 해라 하고 한씨는 제 말에 감동이 되는 듯이 차차 음성이 젖으며 아가 내가 이제 살면 며칠이나 살겠니 밤낮 골골하는 게 오는 봄을 볼지 말지 하지 이 늙은 어미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 의초 좋게 화락하게 살아서 니를 보여주렴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아기 네 손에 마지막으로 물 숟갈이나 받아 먹게 해주면 하고 추연한 빛을 보인다 윤리 6 7 8 8